지금 밖 쪽에 우리 재우 팬분께서 지금 하나를 구매를 하고 싶다고 지금 주문이 들어왔거든요. 어디 계세요? 누구 친구예요? 아아 재우팬만 집어넣어. 사고 싶어요 진짜로. 이거 왜 가져갔어요? 아니요 사면 해줘요. 살 거예요. 몇 개? 내고 있는 거 하나. 아유. 직접 그럼 사인을 해주고. 여러분들도 시간이 없습니다. 저희가 다음 또 일정이 있어서 아마 우리가 가고 나서 인터넷 쳐보고 6만 9천 원이야 이거. 이거. 우리한테만 3만 5천이에요. 진짜. 가능합니다. 나와주세요. 우리 재우 사인 하나 좀 더 추가해주시고 어버이날 선물해줘도 3만 5천 넘어가야죠. 좋아요. 이렇게 꾸밀게요. 아 뽀뽀도요. 자중도 세고 있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하. vino have to go to to your forehead. 그럼 모lio,